교훈과 감동이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구입하셔서 독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제가 쓴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는 애리조나 주도는 피닉스죠. 피닉스의 애리조나 한국인들에게는 그랜드 캐니언의 사우스 남쪽 지역으로 유명하고 또 세도나 같은 부분이 유명한데 그 외에 역사적인 그런 정치가 많이 어려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다니면서 보통 유행기가 아니고 문화답사기처럼 이렇게 정리한 책이니까 새로운 장르입니다. 유튜브가 등장 안 했으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장르로 글을 쓰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계속 꼭 한번 구매하셔서 여름날 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읽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료 분야는 필수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보통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중병이 걸렸을 때 수술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증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개원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여기 보시면 필수의료가 초토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뭘 뜻하냐 이렇게 하면 수술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오늘 그래도 이제 의정충돌 의정갈등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이제 조선중앙동화 가운데서도 동화일보가 논조를 잘 그래도 좀 잡아주고 있는 편입니다. 동화일보가 그래도 정직하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러한 의료 사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오늘도 동화일보 오피년 코너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슬로 이걸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조선이 한번 다뤘죠. 조선론조가 참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 사슬도 아주 잘 썼습니다. 여기 의정대립 6개월에 필수의료 붕괴 수술하러 외국 가야 하나 여러분 다시 한 번도 정리하면 필수의료 붕괴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원 상태로 여러분들 다시 돌리더라도 회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연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 필수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하반기에 133명을 모집했는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소청과 소아청소년과 여러분들 2명입니다. 산부인과의 3명 0.8% 그러니까 모집인원에 대해서 거의 여러분들 1%인 겁니다. 외과 5명 내과 12명 이 가운데 필수의료과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심장혈관 흉부외과 은퇴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대부분 회색이 베이비붐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나가고 나오게 되면은 이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맥이 끊기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이름들 지금 스탑이 됐기 때문에 6명 1명 2명 3명 정도 그럼 이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은퇴자들은 이렇게 많아지고 신규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동아일보가 그래도 아주 중립적으로 이렇게 쓸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전공 약 1만 명이 의대 2천 명 정원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이탈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부터 붕괴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입 수시 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수 정원과 시설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아 의대 교율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물 짓고 이런 기자재 사고 이런 것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공백 사태 6개월로 필수의료 종말이 앞당겼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필수의료가 저물고 있었던 겁니다. 숙가정책 때문에. 필수의료분야는 평소에도 힘들고 소송 위험이 크지만 보상은 적어서 인력난이 심각했는데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이후에 사명가원으로 버티던 전공의들마저 이탈해서 대가 끊길 위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과 폐를 다루는 흉부외과의 수급 상황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소위 수련체계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의를 대개 의료성교사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성교사들이 여러분들 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구한말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양의 의료서비스는 100년 넘은 겁니다. 100년 알렌 여러분들 의료성교사부터 시작해요. 그분들이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 신경을 쓴 게 뭔가 하니까 워낙 여러분들 콜렐라 장티부스 같은 게 유행을 하니까 초창기 19세기에 한국을 방문했던 젊은 여러분 성교사들이 본국의 가장 여러분들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것이 의료성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의료성교사 파송.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빚을 많이 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겁니다. 미국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캐나다 그 다음에는 호주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의료성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캐나다나 미국의 오지에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헌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한국으로 여러분들 보내서 지금 세브란스 의대나 이화여대 의대나 이런 게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그리고 광주나 이런 데 여러분들 무슨 기독병원 이런 원주 기독병원 이게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쓰면서 깊숙이 그 문제를 들여다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120년이 넘은 겁니다. 1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캐나다 미국 호주의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전이라는 것은 한 70년 걸린 거고 하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만들어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아는 겁니다. 제 자신이 이런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 소위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는 겁니다. 날탕들이 다 이런 망가뜨린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재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120년 넘은 겁니다. 그걸 지금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참 애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장과 폐를 다루는 흉부외과 수급상황은 심각한 상태고 2년 후인 2026년이면 전문의 54명에 은퇴하지만 신규 배출된 전문의는 한 명뿐입니다. 올 하반기 전공이 지은 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아는 겁니다. 흉부외과에 여러분들 전문의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맥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 수술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아 심장 같은 희귀 분야는 조만간 국내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 의료선교사들이 미국의 의료선교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조선을 찾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데 조선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티부스나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서울의 여러분들 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의 젊은 의사들 의료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 뭘 했습니까. 맨 처음 병원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집중했던 것이 조선의사를 만드는 겁니다. 조선의사를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미국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자를 키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사이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자하면서 회의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회의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무당구다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의료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기용 장관 박민수 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짓되고 사기에 가까운 정책들은 앞으로 더 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2천 명을 여러분 결정했는지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비상진료체계는 허술했고 필수 의료수가 인상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계획은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다 사기니까 다 사기니까 이러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 정부마다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어 못했던 정책을 이번에도 재정계획 없이 추진 또는 검토하겠다고 하니 누가 신뢰하겠는가. 어쨌든 여러분들 지역의사를 키워낼 대학병원들은 지금 줄줄이 도산할 위기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초창기였으면 의사들을 욕하는 글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획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거짓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정책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정부에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꾸려면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년 7298억이 더 발생하고 응급중증 환자만 보고 경증중등 환자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대학병원의 적자 비용이 매년 4조 원 이상이 든다. 정부에서 저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무슨 돈이 있나 묻는 겁니다. 이제 보통 시민들도 아는 겁니다. 31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입니다. 생각, 연구 없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거에 이기겠다는 정치적 조급함과 남 앞에서 잘난지 하고 싶은 대통령의 공명심이 만들어낸 시대의 정책적 실패이자 집권자의 무지와 독선이 국민의 삶과 생활에 피해를 주고 망치는 것에 관한 산연구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7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동아일보 사설팀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2천 명 정원을 들고 나와서 이에 반발한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한 건데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서를 써놓습니까?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무능하고 폭압적인 정부 공무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보고서도 입 다물고 의사주의에 편성한 당신들도 동조자입니다. 공무원들은 원점 재검도 안 한다 우기고 있지만 원점 재검도 안 하면 의료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동아일보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4명이 찬성해 3명이 반대인 겁니다. 여론이 확 돌변할 겁니다.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실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찬성 반대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사설의 언론들도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2천명 정원을 건의하면 의사 수입하면 된다고 큰소리 치던 참모들 자르시고 징계하고 2천명 의과대학 정원 폐기하시고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3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인 겁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윤 정부의 의료정책을 찬성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태는 확실히 지난 총선에서 졸속으로 기획되어 시행된 정책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고 허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석 전으로 일어날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은 곧 죽음이고 그 시간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 나이 든 어른들이 많이 쓰러질 겁니다. 나는 각종 사고로 응급실을 빙빙 돌다가 사망했다는 사람들이 각 언론사의 기사에 다 나고 의료계 치명적인 댓글을 다 못난 사람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93명이 찬성하고 5명이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는 주의를 특별히 해야 됩니다. 해결 좀 하시오. 213명이 찬성이고 31명이 반대인 겁니다. 민심이 많이 떠난 겁니다. 그분들은 뭘 가지고 민심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민심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진심이 단계에 있습니까? 윤 정부 제발 좀 해결해라. 능력도 없으면서 왜 시작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석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게 연구적인 현상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송 위험이 높은 필수 의료가를 안 간다는 겁니다. 연구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연구적인 현상을 자리를 잡는데 그런 속에서 이런 필수 의료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원매너제라든지 그다음에 필수가 인턴, 의무 인턴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더 여러분들 정부를 의심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차출회가 공공제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젊은 의사들을 필수 의료 분야에서 원하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연구화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축의 학술대에서 필수 의료 계열 학회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술기 위주의 학회는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깨어나 가지고 필수 의료가를 안 하려고 하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 메디칼 이름 전문지에 축의 학술대의 풍향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필수 의료 계열 학회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술기 관련 학회는 사람들이 초음파와 같은 술기 위주의 학회의 경우에는 등록자가 몰려 사직 전공의의 개원시장 진입의 바로 메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풍향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선행지표입니다. 술기 위주의 학회들은 유료 등록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몰리 정도로 인원이 시에도 합니다. 대한 임상초음파학회. 의료기관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원가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음파는 다양하게 임상현장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섭득하기 위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사직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전공의들은 개원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술대의 현장에서는 이들의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학교를 떠나서 또 개원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년 내과 개원이신 김홍식 원장 배산 메디칼 내과의 김홍식 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선행지표로 보는 겁니다. 아 윤정부가 필수 의료가를 완전히 말아먹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전공의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박민수가 주도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인턴 교육의 변경이 있다. 현행 인턴 1년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글자로 하는데 기간이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 아니까 정부가 젊은 사람들이 필수 의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새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개원 매니저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2년에 3년 정도 필수과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아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필요할 때 나라에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뇌를 그냥 한제든지 뭡니까 그냥 행정명령을 가지고 차출에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더 많이 달아나는 겁니다. 더 많이. 현행 인턴십이 1년간 예방의학을 포함한 모든 전공 전문과를 거쳐 진로 시스템을 경영하도록 하는 반면에 지금 제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 의료 패키지는 필수 의료 8개 전문과만 집중적으로 2년 이상을 돌린다는 보관입니다. 전공의를 대체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모든 전공의 필수 의료 의사화라고 표현하여 설명했습니다. 언제든지 차출에 사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유사시 필수 의료에 투입해 잔무라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평점 이수 조건에 필수 의료 관련 평점 이수를 의무화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회적으로 차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분야를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주지 않는 개원 면허절 여러분들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공의나 학부생 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정부가 이제 분명한 의도를 밝힌 겁니다. 필수 의료가를 너희들이 안 할 테니까 우리가 강제로 제도를 만들어서 전부 다 2, 3년 정도 필수 의료가를 다 경험하도록 하겠다. 모든 전공의 필수 의료 의사와 정책인 겁니다. 자발적인 거 아닌 겁니다. 전부 다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공공제니까 이제 의사들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연수 교육 트렌드의 변화는 정원 사태에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필수력과 다 안 하고 그냥 개원이 술기 교육으로 몰려 기술 교육입니다. 전공의 사직의 변수도 있지만 현장에 활동적인 필수 의료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가를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겁니다. 이제 자발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타월을 던져버린 겁니다. 당장 7천 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가 필수 의료를 해 가지고는 필요할 때 항상 뭐죠? 직용될 수 있겠구나 하고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여러분들 축의 학술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내과 개원이 입장에서 필수 의료는 배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필수 의료를 진료받으면 몇 년 수련으로 안 되고 기관보다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면 써먹을 정도로 배울 수 없거니와 그렇게 배원들 반기는 것은 야간 당직의 소송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의사가 어떻게 돈만 밟기나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담 때문임을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전문의가 된 결과만 접하지 그 필수 의료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과 전문의가 되어받는 부담과 로딩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하려고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소중한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이번 추계학술대에서 본 것처럼 의사 연수 교육 트렌드 배나를 보면 조만간 이 땅의 필수 의료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가 의사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트렌드 배나에 기름을 부은 것은 윤석열입니다. 지난 3년을 보니 윤석열은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서울법대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서울법대 출신하면 이 사람도 다 황당한 사람 아닌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서울법대 출신은 현명하고 똑똑한데 말입니다. 의사들의 지원 트렌드를 다시 바꾸려면 저처럼 미래 의료에 위기를 절감한 사람이 나서서 30년 이상 꾸준하게 고쳐야 가능할 것입니다. 의사절마저 중병에 걸리면 수술 받을 수 없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냉정하게 쓴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계학술대의의 연수교육을 보게 되면 많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정원을 정상화하더라도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필수의료과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원매너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인턴들은 3년 정도 필수의료과를 다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수술받을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기 여러분들 걸리면 갈 의사는 수없이 많은데 수술받을 의사가 없는 겁니다. 폐수술 여러분들 먼저 뇌수술 간수술 받을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진한하고 흠한가를 한국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고 대통령조차 모르니까 그냥 무리수를 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참 모르는 게 참 겁난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한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 잘 오늘 방송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시면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입시생들은 왜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쓰는 것일까요 인데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미래에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은 졸업하여 의사가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당연하게 전공의가 되고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박봉에 몸을 갈아 일하고 교수가 되거나 개원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막상 되고 나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상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기에 이것을 깨닫게 되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학생과 전공에게 이것을 미리 깨닫게 해 준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맛을 보아야겠다는 것이 수험생들입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이란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사람의 선입견이란 것이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 의사가 존경을 받는다 이런 선입견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한국의 의료환경은 지금보다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의사를 반드시 해야겠으면 다른 나라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젊은 사람들은. 의료환경이 나아질 수 없고 의료환경이 나아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의료서비스로 지출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왜? 표가 적으니까 의사들은. 표가 많은 사람들이 환자니까. 항상 환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들에게 계속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이름들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공공의료원이나 공공의대나 그런 것을 많이 확정 안 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애쓰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은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의사는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마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 같으신데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적어도 이 사태를 오래 끝냈어야 됐습니다. 그나마 코로나는 치료제가 들었기 때문에 조절이 되겠지만 전문의는 차례차례 무너질 겁니다. 안 간다는 겁니다 이제. 안 가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 조치를 인턴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전문의는 차례차례 무너질 겁니다. 전문의는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필수의료까지는 전문의는 더더욱 안 한다는 겁니다. 의료분야를 잘 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사 전문을 백지화하더라도 필수의료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전문의 그리고 전공의들의 생각을 정부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은 겁니다. 필수의료가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거를 보고 난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업 세계에서도 기업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여러분들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필수의료가를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조기홍과 박민수와 윤석열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은 여러분들 가치를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 엘님은 의료분야를 좀 잘 아시는 분 같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사정은 백자에도 이제 필수료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의과대학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임상 치료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하실 것이고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교육 연구 임상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뭔가 아니까 일단 지방의대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교육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공위가 빠졌기 때문에 이분들도 당직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육 이게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으면 굳이 대학 교수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왜 대학 교수가 박봉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페이닥트나 이런 걸로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실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나라 정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인프라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료라는 것은 여러분 산업의 생태와 마찬가지로 촘촘히 모든 것이 맞물려 쫙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다 대못을 박아 가지고 뭡니까 그냥 망치를 가지고 깬 겁니다. 깨. 완전히. 수련 체계도 깨버리고 그다음에 임상과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의대 교수들의 그건 뭡니까 체계도 다 깨버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교수 더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수가 다 도망을 가는데 9개 국립대학만 하더라도 교수를 2,363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돈도 없고 2,363명을 어디서 뽑을 겁니까 개원이 함께 뽑는다. 개원이 하고 그러면 교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 환자만 보신 분들이 어떻게 연구 실적이 있겠습니까 2,363명을 뽑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9개 대학만 국립의대 9개 곳이 여러분들 2,000몇백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국립의대 9개 곳에만 2,000명 이상의 교수가 필요하니까 의대 32곳이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9개 대학 국립지방의대 9개 대학만 하더라도 엄청난 여러분들 2,000몇백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뽑을 겁니까 그러니까 심평은에 이런 압력을 가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봐도 딱 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보시게 되면 사직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에 이틀 정도 여러분들 당직 쓰고 그다음 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환자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립대 교수가 224명이 사직한 것이 8월 2일자 기사인데 대학병원 사직은 많이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8월 6일자 이름 기사인 겁니다. 강운대 병원이 전년 대비 150% 사직률이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대 교수 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급여가 줄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이분들이 인턴 전공의 전임의 임상 강사 그리고 교수 10년 이상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미련 없이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젊은 교수들은 2년에 한 번씩 SCI급 논문 심사 등 대학이 전환한 기준을 충족해야 재임용 혹은 정교수가 될 수 있는데 현실은 업무에 연구를 지속하기 힘들다. 전공의는 어떨지 몰라도 의대 교수는 대학을 사직에 더 좋은 조건의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충북대학교 심혈관의 외과를 의사했던 배 장한 교수도 바로 여러분들 스카웃돼서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공의 전임이 임상 감사를 검지 힘들게 교수가 됐는데 여전히 하는 일은 과거와 동일하다 보니 비전을 느낄 수가 없고 교수가 됐어도 연구할 시간도 없이 쫓겨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망가뜨린 겁니다. 본인들이야 그렇게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외과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학 교수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당직을 쓰는데 당직 쓴 다음 날 외래 환자를 똑같이 진료해야 됩니다. 한두 번이야 할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면 암당할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의료계는 현재도 붕괴증이완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알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매사를 다루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점령군처럼 사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정부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다 무리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직무상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용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러면 더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불나방 같은 짓들을 한 겁니다. 대학 교수가 여러분들 당직을 일주일에 두 번 서고 다음날 외래진로 정상적으로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식한 짓들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러면 강하게 반발 안 하니까 그냥 밟아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나라가 행편이 그런 겁니다. 문화 자체가 그냥 사람이 조용하고 점잖으면 그냥 마지막까지 밟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들이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됐는데 그것이 부정의하다고 여러분 누구도 대신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썩은 나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그 저임으로 여러분 착지를 해도 몇십 년 동안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료수가 여러분들 1년에 1%대를 올리고 물가가 3에서 4%대를 오르는데 그 짓을 여러분 20년 30년 하더라도 뭡니까 아무도 뭡니까 죽을 때까지 착지를 하는 겁니다. 북한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들 지가 찬 겁니다. 이 글을 보시고 개원이라는 김홍식 원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야 당신들 너무하다. 대학 교수가 뭘 해야 된지 모르냐 대학 교수는 연구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원이 되는 연구할 필요가 없지만 개원하고 있는 나는 교과서로 배운 질병 다수를 이제 까먹어버렸습니다. 학회 세미나 등에서 경험한 케이스 리포터를 접할 경우 반짝 대살리지만 돌아서면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환자 진단조차도 제가 자주 접하는 질병에만 우선하여 내리려고 하는 좋지 못한 습관까지 들었습니다. 경화성 당감염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족보라고 열심히 머리에 쑤셔 넣었지만 휘기지단이라서 40년 이상 한 번도 환자를 보지 못했고 아니 어쩌면 환자가 있었는데 익숙한 질병으로 붙여서 진료했거나 알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는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질병을 가르쳐야 됩니다. 희기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그러려면 읽고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지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를 수련시키고 스스로 다시 정리하고 지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논문을 써야 경험하고 임상치료하는 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에 논문을 쓰는 겁니다. 하루 종일 당직 세워 환자 진로만 시키고 저처럼 익숙한 질병만 머리에 남고 희기한 질병으로 지어집니다. 가끔 의대 교수는 저 같은 개운이처럼 만들지 말고 확자로 남을 수 있게 학생들과 수련일을 돌려줘야 됩니다. 의대 교수는 개운이가 달리 가르치고 스스로 다시 배우는 직역입니다. 교육이 빠진 교수는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이 빠진 교수도 교수가 될 수 없고 연구가 빠진 교수도 교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운이들이 교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뭐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개운이를 뽑아가 이런 교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저 양반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논문을 아무나 써냐 이야기죠. 교수가 아무나 되냐 이야기합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개운이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와 개운이는 다르고 의대 교수는 임상하고 교육시키고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논문을 써야 지식이 계속 체계화 돼서 발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망가뜨린 겁니다. 교수도 일주일에 이틀 동안 이런 당직을 서게 만든 겁니다. 뭐가? 윤 정부의 필수 의료과 붕괴 정책이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가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이에 나라의 의료체계는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 의대 교수도 나 같은 개운이처럼 만들지 말고 학자로 남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료가 발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제 방송이 나가고 좀 질책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한자 목숨을 담보로 세계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망쳐놓고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그냥 의사 전공의들에게 언론을 동원해 뒤집어 씌우고 사필귀정 성난 민심이 쓰남이 되어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기 전에 하루빨리 결자 해제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흥하고 뭡니까 그렇게 넘기겠죠. 제가 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심을 얻기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이렇게 우기입니까 윤정부가 첫 단추부터 참을 했으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짓이 낱낱이 폭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시민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 고집 계속 피우게 되면 그냥 쓰나미가 돼서 성난 민심이 당신들을 덮칠 수 있다 꼭 같은 메시지를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경 안 쓰겠죠 고집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고집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 나라가 제 나라입니까 제가 왕입니까 이게 아프리카입니까 20%대 지지율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70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5년 더 살았으니까 경험도 더 많고 군대 3년 갔다 오고 기업체 40년 근무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증 다 겪었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도단은 아무 경험이 없고 독단직의 고집이 세고 배려심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청년도 모를 것이고 검사만 했으니 고암이나 치고 개만 키우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너무나 격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웠습니다 여러분 이 언급실이 구정하고 추석이 대목인 모양입니다 언급실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쇄도하는 시기가 추석하고 구정인 모양입니다 이번에 지금 계속 언급실 부분 폐쇄 일시 폐쇄 소식이 계속 전해지지 않습니까 충북대병원이 일시 중단을 했죠 정부가 놀래가지고 군의관을 찻줄에서 보낸 겁니다 18시간 멈췄던 충북대병원 언급실 정상운영 군의관 추가 파견 이렇게 땜방질로 계속 떼우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여기 떼우고 저기 문제가 생기면 저기 떼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근로자하고 의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본인이 의료 서비스를 여러분들 제공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한인 겁니다 그것을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의들 여러분들 협박하게 되면 3주에 4주 정도면 다 이 문제가 완전 제압으로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런 판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정시의 판단을 완전히 망친 거죠 그럼 그걸 왜 망쳤냐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친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것이 굉장히 겁난 겁니다 여러분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가로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처럼 의료 정책을 여러분 추진할 때도 의료계하고 갈등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인의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박민수와 조기용은 완전히 뭡니까 오판을 한 것이 의료인을 근박하면 항복하고 돌아올 거라고 본 겁니다 의료인들은 본인이 내가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의사들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료 서비스를 베풀 것이냐 안 베풀냐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러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호소를 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조 할 거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러면 많은 의사들이 자발조 나라를 구해하고 환자를 구해갔던 생각은 자발성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자발적인 힘에서 민주노총 근로자들 제압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게 건헌을 들어가게 되면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무지함에서 나온 겁니다 오만 때문에 못 봤겠죠 그 내용을 김홍식 원장이 정확하게 지장합니다 무용직책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의료 현장은 멈춥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아니 협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반 근로자들의 여러분들 업의 본질과 의료의 업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의료 현장은 멈춥니다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뭔가 맹령을 하더라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의사들이 사보타지를 하겠으면 못하는 겁니다 지역발전이라고 떠들던 김영한 충북도지사도 의대 교수를 묵살하고 정원에 앞장서던 고창섭 충북대 총장도 충북권 권역응급센터 폐쇄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의료 현장에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환자가 여러분 아프게 되면 그 환자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거죠 누구 외에 의사들 외에 도울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박하는 게 아니고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의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대체의 탄력성이 박민수 차관이 뭐를 이러면 오판한 겁니까 3주 4주 금박하게 되면 당장 돌아올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층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층이라도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묵묵히 진료한 덕에 마치 자신들 의료정책이 훌륭한 듯 한껏 폼을 잡았지만 의사가 빠지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무용직책이다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저는 회의적인 겁니다 이런 상태면 나라가 유사시에 국방은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 실력 완전히 뭡니까 그냥 까도 알려진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국정의 여러분들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 사장이나 회장이 되게 되면 자기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으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의사를 민주노총 근로자처럼 다루면 3, 4주 되면 항복하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박민수 차관님 이렇게 하고 들어올 줄 알았던 겁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저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창피하고 어떻게 다들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지 조금 더 공무위를 해봐라 이야기죠 당신들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 칠 때 경제학원론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대체 탄력성이라고 나오지 않냐 민주노총은 대체 탄력성이 크니까 대체할 수 있지만 의사는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죠 의사들은 전문성을 무기로 사회를 건박하거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의료인으로 출발해 가지고 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이름 4년, 4, 5년 전문이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소위 어부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직무윤리를 배울 겁니다 그냥 환자가 이러면 죽어가는 것도 봤을 것이고 수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정신처럼 들린 의사들 같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람을 다뤄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 몸에 베어 있을 겁니다 최화되어 있을 겁니다 조용히 맡은 바 진로할 테니 명분 없이 괜한 정치 노름의 의료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돌아가던 응급의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감히 의사를 욕하거나 인성시비할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기를 잘하도록 두는 게 최적의 관리입니다 전문가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간섭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해보시오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화하겠다 그러니 나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소위 고위관리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위 지적 인프라가 얼마나 이름들 천박한지를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성찰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 여러분들 이 김홍식 원장이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기를 잘하도록 두는 게 최적의 관리입니다 프로페셔널 전문직들은 이렇게 두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료 서비스를 베풀게 되면 그 수준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여러분들 피트 드르크 교수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퇴임 후에 골프를 칠 수는 없었다 이야기죠 왜냐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소한 골프라는 활동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도 내 골프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치는 겁니다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왜 안 치냐 아주 간단합니다 드라카 교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골프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겠는데 그걸 유지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인생하고 뭡니까 골프하고는 끝난 겁니다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그 사람하고 제 게내가 다른 겁니다 나는 프로페셔널로 살아왔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그럴 수 없는 이 수준 정도는 돼야 되고 최소한 여러분들 이 일은 내가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안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제하지 않더라도 전문직들은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미숙한 윤석열의 칼춤에 박수친 대가는 의로 붕괴입니다 언급실 몰락은 최일선 최일선이 몰락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로 붕괴 서막입니다 처음에 이런 전선이 무너질 때 중심부터 안 무너집니다 가장 밖의 이름들 최일선부터 의로가 뭉거진 겁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언급실 붕괴나 언급실 일시정직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왜 심각하게 보느냐 사물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붕괴가 일어날 때 중심부터 붕괴가 안 됩니다 가장 외곽부터 허물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언급실 붕괴가 시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다들 공부를 허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갑으로 살면서 맹령 착착 내리니까 착착 돌아가니까 성찰도 없고 고민도 없고 사유도 없고 공부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위선에 뭡니까 잘 보여가 출시하는 길로 달려온 겁니다 그거를 나는 이번에 다 보는 겁니다 한국에 고위관직 있는 사람들 소위 서울대를 졸업해서 행정고시 여러분들 사법고시를 친구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번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뭡니까 까발리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유사시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내치나 외치를 통해서 국방이 제대로 온전히 유지되겠냐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보게 되면 국방부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님 말씀은 핵심을 지적한 겁니다 당신들이 억박지르고 고함치고 밥벌이를 가지고 이러면 조이더라도 완전히 수틀리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과 달리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요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아주대병원이 언급전문의가 세 명이 8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의 세 명이 동시에 이달 말까지 끝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 여러분들 의료실의 전문의가 몇 명이 빠지게 되면 그냥 언급센터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아주대병원은 권역 언급의료센터 전문의 총 20명으로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서 탄탄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데 세 명이 동시에 이달하게 되면 현재 유지해온 언급의료진료에 20명을 갖고 있어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급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언급 아주대병원의 언급센터가 강한 것은 지금 아마 대전 육군병원장을 계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아주대가 좀 강하지 않아 생각이 되는데 소아응급의 경우 얼마 전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가 잇따라 사직하면서 현재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4명 촉닥 1명이 남아요 5명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급센터 운영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중증도를 고려할 때 5명만으로 24시간 365를 운영하기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숙가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런 병원에서 사람을 더 뽑을 거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제 병원 가면 진로 잘 받고 다니는데 이런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급한 상황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데 그렇게 박하게 이런 의료 숟갈을 먹여 가지고 몇십 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징글징글한 겁니다 현재 소아응급실의 경우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야간 시간 되는 진로를 축소해서 버티고 있다 응급실은 전문의 한 명만 빠져도 당직 체계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잘 버티던 병원도 도미노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응급실의 경우 최소 6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24시간 진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직 전문의 2명을 배치해서 12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싸게 젊은 전공의하고 전문의들 몸을 갈아서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게 이번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고쳐야 되고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응급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는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한 의사 현직 의사분께서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경험치가 추석 때 여러분들 언급센터 대목이고 구정 때 대목이란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위생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위험한 활동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속으로 이야기해서 죽을 일생은 그냥 죽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 꼭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저는 현직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주의를 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언급의학과의 8월 사직이 급증하는 이유 언급실이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가 추석 연휴와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환자도 많고 병원에 다른 과들은 죄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환자는 모두 언급실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을 해 줄 전공의들도 없고 다른 의료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환자가 오면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될 판입니다 흠한 꼴 보기 이전에 다들 미리미리 그만두는 것입니다 올 추석에는 아프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계를 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의료계를 교통사고 같으면 큰일 납니다 교통사고 같으면 이분하고 여러분들 의사니까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진로를 해보면서 뭡니까 언제 환자가 많은지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대책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권병기 필수 의료지원 간 아마 서열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응급실 대책 없음 전공의 대책 없음 추석 대책 없음 산적한 해난에도 대책이 없는 정부 대책은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후기 조선시대 보면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책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 천수답식 경영에 익숙한 거죠 비오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물 막아가죠 여러분들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 각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알아서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선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추석 연휴 대비 내년도 전공의 수급 등의 정부가 맹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토 중일 수밖에 없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추석 연휴 기관 응급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권지원 간 추석 연휴 비상 대응책에 대해서는 현재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대책이 있을 거를 보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뭐가 있겠어요 알아서 여러분들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사라고 권고방 방송도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 달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처방받아서 약국을 다섯 군데 다녀서 개우 구해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약이 없었는데 복지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참 알 말이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 치료제 같죠 한 달 전부터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대도 코로나 약이 죄다 품절이어서 80대 암환자 할아버지도 코로나 약을 못 탔습니다 20세기 한국에서 약이 없습니다 뭐 또 이렇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약이 감기약이면 감기약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사가 처방전을 끊었으면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약을 복용하는 게 더 질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다 똑똑한 것처럼 폼을 잡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의사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한 똑똑한 사람 있는 겁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 걸리는 거 어제 오늘입니까 코로나는 감기인데 팍스 뭐가 대단한 치료가 되느냐 포장하면서 위기를 선동하고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이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똑똑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님이 바이러스에 대해 단 한 시간이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n과 h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형태의 바이러스인지는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데노 바이러스의 치명적 사망률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사람이라면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통계에 근거한 이성을 갖는 게 맞을 겁니다 수천억 들여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린 팍스 로비들을 가볍게 웃기는 약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만용과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면역이 좋으면 타인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하철에 기침 쿨러쿨러 마스크도 안 한 거겠죠 여러분 하여튼 겸손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양성 발언이 났을 때 연체가 좀 있으니까 화이자에서 이런 만든 팍스 로비들을 처방을 했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처방을 해서 약을 먹어야 중병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똑똑이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똑똑이가 많은 게 항상 선전선동에 걸려드는 겁니다 아니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의사가 사람 죽으라고 처방 했겠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처방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을 받았으면 당신이 바이러스를 아냐 이야기죠 이런 폐의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다 이런 침두를 해가지고 호흡을 못한 지경인데도 그때도 뭡니까 박스 로비드가 무슨 부작용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똑이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박사들이 아니라 우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모두 다 의학 박스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고 환자가 늘어나고 약국들이 처방전에 따라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진짜 환자가 많이 늘어난 모양이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걸 여러분들 깡그리 무시하고 문제가 없다 희망 고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로 분야의 정부 불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선의를 가지고 7월 30일부터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 의사분들의 이야기한 내용을 이 폐가 80% 여러분들 바이렉스가 점령한 상태란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경기 북부의 한 대학병원의 언급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의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이 상황을 알린 거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이 좀 경력이 계시는 의사분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 진단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더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감기약 같은 데 감기약 먹으면 되지 왜 코로나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박사들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코가 어디 있어 감기약 먹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이야기죠 그냥 감기약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중하게 뇌과 의사분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단순 감기 운우함의 과소평가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병원은 격리병동이 없어가지고 환자를 전환하더라도 환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사람이 진지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전했으면 그 정보를 진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끌렁하게 뭐죠 아니 공 박사님 지금 선동하는 겁니까 아니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감기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냐 목숨이 달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공 박사님 코로나 선동기사 유감입니다 여름 감기는 냉방병인데 해마다 있어 온 감기를 코로나 감기로 둔갑시 내용을 올려내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증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 일선 여러분들 1차 진료기관에서 코로나 발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내과 의사라는 사람이 진짜 의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할 게 또 따로 있지 코로나에 제발 정신 좀 차려 시기 바랍니다 진짜 코로나 같은 소리하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웃고 말지만 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익숙할까 설령 여러분들 그냥 젊은 사람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심각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왜 중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게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코로나에 감정되어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고혈이 개성되고 인후통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다가 모든 근육의 통증에 고통스러워하고 기침하면서 가래를 엄청 많이 뱉어냈습니다 연통은 안철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제시하는 분도 계시죠 모든 사람이 다르게 경험할 겁니다 몸의 체질 같은 게 다 다르니까 면역도 같은 게 다르니까 코로나와 감기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가 감기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감염이 되어 봐서 압니다 저 약이 없으면 큰 병으로 약이 됩니다 호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죽지 않습니까 호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배가 80% 이런 90%를 점령하게 되면 에크모 같은 여러분들 외부 진급 여러분들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 호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격리 변동이 없거나 병원을 안 가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매사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매사를 여기 한 분이 따끔한 질책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감기다 박슬로비드가 뭐 대단한 약이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괴리된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좀 압니다 한방이나 파라메디같이 의학은 조금 배웠는데 실제 중환자를 케어해 본 적이 없고 중환자실에 코로나로 배가 허옇게 되어 산소 흡입이 안 되어 헐떡이는 환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머리 속에서 그거는 감기 같은 간단한 것인데 이런 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병원 호흡기 중환자실에 가서 중무장하고 한 번만 견학이로 하면 세상의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거나 거제는 거짓말로 들리고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청자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호흡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약자가 투입이 안 되면 아마 이 환자는 호흡을 자기 힘으로 못할 겁니다 이 상태가 80% 점령한 상태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해 주더라도 다 그렇게 뺏떡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의사분들의 현장 리포트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런 뭐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까 살아가는 자세하고 관련된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캐나다도 조금 상황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상황으로 의사들이 많이 휴직하고 또는 다른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저도 질병이 있어 나이도 있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수술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의사들은 없고 이스톤 노인의사 30대 초반 의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유행하면 집안에서 한 발짝을 안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밖에 나가면 베겐 캐나다니는 별로 없고 인도 사람과 중국 사람들만 다닙니다 캐나다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개월간 의로 대란 중인데 의사들과 신경전하고 인상조정 상태도 은폐하다가 1.9% 올려준 겁니다 물가는 3에 4% 정도 올라가겠죠 1.9%에 올려준 겁니다 30년 정도 물가는 3, 4% 올라가고 수가는 1%에 머물고 하니까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겠습니까 2025년도 의원 수가 1.9% 인상 합의 안 해도 그냥 통과 이런 겁니다 이게 대학병원 초진료일 겁니다 2001년도 초진료 8,700원 최재임금 1,600원 2024년도 초진료 17,600원 최재임금 9,860원 이게 대학병원일 겁니다 대학 등록금 10수년 동결해서 사립대학 교수 월급도 동결 교육병원 봉급은 인상하며 결국 교수가 투잡을 띄어야 생계주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원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셨는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사들이 전문가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처럼 윤 정부도 전문가 이야기를 묵사로 안 들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복용해야 되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저 같으면 의사의 조언이나 처방을 따르겠죠 여기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약은 필요하니까 먹는 겁니다 약을 안 먹는 걸 자랑하다 친척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다 설득하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소화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강구 하나 하고 그 다음 방송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방송 드린 바와 같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제가 직접 쓴 이런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에서 활동상을 주요 인물별로 잘 정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순환부의 아주 독특한 그런 주인 에리조나의 문화 답사기 여름에 또 여행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김동주 신학과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의 대표작 기독교로 오는 세계 역사 함께 여러분들에게 양수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벌써 여름 금요일이네요 오늘 또 금요일 하면 또 내일이 여름 토요일입니까 네 내일이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은 또 이런 편안하게 방송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토요일 방송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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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